외식보다 배달 수요가 많아지면서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플랫폼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기반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플랫폼들이 쥐락펴락하게 되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커졌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루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배달앱 3사의 데이터 상생 현 주소를 이번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2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오성진 씨. 장수식당도 코로나에는 휘청했습니다. 오 씨를 살린 건 배달. 오 씨는 방문보다 늘어난 배달 수요를 잡기 위해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과 손잡았습니다. 특히 오 씨는 건당 월 9만 원가량이 드는 일명 깃발 광고까지 하며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일정 고객들에게 식당을 상단에 노출해주는 서비스인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실 광고를 비용을 내고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광고 상품이 적절하게 정말 효율성 있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에게 맞는 매출이 잘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같이 좀 더 거기다 비용을 투자해서 집중할 수 있어서 매출에 향상이 도움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들은 지역별, 시간대별, 고객의 주문빈도와 재주문률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지만 정작 사장님들은 플랫폼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좀 봐야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따지자면 배달의 민족이 7, 쿠팡이츠가 2, 요기요가 1 이 정도로 저희 매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동주 의원이 배달 플랫폼 3사의 데이터 제공 현황을 취합한 결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쿠팡이츠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공개에 적극적이었으나 자료 분석이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다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아닙니까? 이걸 플랫폼이 독점해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또 하나의 불평등 요소로 향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줄 예정이고요. 가이드라인도 한 번에 만족할 수준이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중기부에서 이 부분을 챙기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동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쥐락펴락할 만큼 영업 생태계가 급변한 상황. 새로운 유형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데이터 상생에 대한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